어? DNS 아칼린 사서 제카 빙인? 야 뭐야 롤드컵 스킨 다 팔아? 설마 그러면? 레전드들 총집합 어? 뭐가 웃기냐고? 아니 얘네들 스킨 퀄리티 보다가 얘네들 봐요 T1 리신 좀 봐 그 빨간색 시리즈 아 어 뭐야 어 정가 어? 아니 뭐 하면 해 자 자기가 정글 유저가 아닌데 정글이 걸렸다? 그럼 일단 니달리를 벤하세요 정글 실력 차이 나면은 이기가 좀 힘듭니다 음 그레이브즈 정글이 나왔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사실 뭐 내가 앨리스를 좀 하긴 해 근데 정글링이 좀 쉬운 걸 하고 싶어 그냥 앨리스 할게요 조합이 앨리스가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카나비는 앨리스를 안 해 잠깐만 캐니언 잠깐만 터로들은 앨리스를 안 해 정글 동선 알아요? 아니 그냥 대충 버벗도 때린 다음에 갱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요즘 풀캠이 좋아? 근데 앨리스로 풀캠 할 거면 앨리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이거 뭐야 정글 아니 정글 루트도 알려줘? 아니 이거 첨불 켜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? 잠깐만 1 2 3? 아니 그러면 앨리스로 나보고 풀캠 하라고? 아니면은 랩 아니 블루삼캠 바텀 띠라고? 어? 가는 중? 으응? 폭탄 목걸이 찬 거라 갱갱갱다 섬풍이 해야 할 것 같지 마인볼! 와그장? 탑이? 아 탑은 어차피 안 죽어 탑은 죽으면 지 잘못이야 아니 그부 탑에다가 이 굳으면 죽을 수도 없음 스낵이 전멸이 없는데 근데? 아 근데 그부 있을 수도 있는데? 전생님 두 바퀴드에 이제 배 먹으면 정글 돌기 빡 캠. 무라잇! 쫒. 고쥐! 이걸 피해?! 헬퍼야? 키아나? 키아나 턱? 그렇지 상상 타고 타고 킹왕 이 타비라 라인은 사실 중요한 때 한 번만 봐주면 되는 거거든요? 아! 안 됐다 쉿 내가 보니까 그분은 솔룡하고 있을 거 같은데? 근데 여기서 이거 쳐버리면은 우리 라이너들이랑 집 탐이 안 맞죠? 그러면은 그냥 집 가는 척하면서 블록하죠? 어? 으잉 와우! 아깝수급인데? 잠깐만 야 잠깐만 봐줘야 돼 따봉할 게 아니고 봐줘야 돼 아! 봐줘야 된다고!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얘들아? 나 갱 안 간다? 방송 봐야 될 사람은 그분 바텀 갱각인데 딱 봐도 아 근데 노틸 끌면 지는데 야 너무 티나는데? 나이스! 으어! 얘들아 아니 근데 솔직히 탑신병자 탑신병자 하는데 막상 정글 뛰어보니까 바텀이 더 그거야 여기는 참는다는 개념이 없음 그렇지! 이정도는 호응해야지 아니 님들 탑을 안간다 뭐라하는데 탑 갈 상황이 아니야 탑은 억지 부리면 게임이 무조건 망해 탑 라이너도 원하질 않아 진짜 탑 라인전 하는데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정글이 할 거 없어서 탑 주위에 어슬렁 어슬렁 내 라인전 그냥 망함 그거 호응하려나 봐 탑은 준비할 때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아니 아 나 잠깐만 정글들 왜 바텀만 가는지 알 거 같아 아니 안 가면 지임 게임 잠깐만 외자인은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정글 오랜만이라 외자인은 좀 아닌 거 같아 내 빠잖아 키아나 간다 나이스 철거지 갈게요 제발 아 나 잠깐만 아 뭐 잘 아 콤볼 좀 잘못했는데 자 봐요 메자이 갔으면 어떻게 됐어 붑 책이 찢기는 소리죠 이런식으로 왁자 난 이건 칠게 미드 밀고 있지 다들 어디 간 거야 얘들아 윤회야 케틀아 요즘 엘리스를 또 존야 안 가는 추세 아닌가 아 살짝 시즌 3 엘리스 식으로 그냥 바로 보이즈 때려버리기 어어어어어 야 가론 와 나 질바 아 아니 나 공중에 있는데도 눈이 안 보이네 오이 없다 챔프 아니 공중에 있는데 왜 눈이 안 보여요? 내 수마 믿어? 수마 딜 몇이야? 1200 뺏기면 엘리스 덮겠습니다 나이스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외로워 맞았으니? 어? 위로 가버리기? 물어 뜯어버리기? 고치 날려버리기? 아이치 카나비 나왓! 하하하 7년 전에 정글을 시작했으면 국면제 카나비 대신 바랏다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나 살인검이가 있는데 어! 아 랜턴찬 쳐야 됐네 들쩍 들쩍 나이스! 일로와 일로와 어딜 어딜 들어와 이 녀석아 나이스! 캐릭 아 쉽다 쉬워 정글 학교 출신입니다 아 정글은 학교가 없나? 정글 스트리트 출신입니다 준형이 고생했다 정글 어렵지 않죠? 그냥 캠퍼 먹고 상대 정글 따라다니면 돼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제 정글 출신입니다 하 기재 영향력 없는 그들만이 리그 봐야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카야 나 챌린저인데 친초점 아이디 뭔데? 제허가 제허가? 어? 룰러? 야 금하잖아! 근데 너 맞아 이거? 개못하는데? 첼 1100점이라며 아 탑렬 잭스 아 그러면은 뱀픽해봐 너 여기서 뭐할거야 야 잭스 나왔는데 그 애 나라고?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자신있게 아니 너 잭스 상대로 넷쇼 갈거야 안갈거야? 그거 딱 말해봐 난 넷쇼 고정이야 유지활 그래? 조졌다 제대로 조졌는데? 되나 이게? 철은 빼겠는데? 됐어 고맙다 100% 경험치 줬어 무려? 인정하지 너도 잠깐만 바텀 저 크크크크 저거 나오면 무조건 싸우는 전조인데? 아 아 이거 프리징하는건 욕심이겠지? 자식이 혼날래? 아프지 사지 분쇄되는거 같지? 우리팀 분쇄되는거 같지 왜 안끌어 어! 아 점화 쓸걸 어 뭐야 어 개 개 나이스 좋습니다 아이 뭔가 저 잭스한테 쓰기 아까웠어 야 진아 좀만 참아 진님 구하러 갈게 어 재혁 학생 말대로 진짜 넷샷 한번 가봐? 아니 근데 잭스가 평탈 다 막는데 넷샷 굳이 필요한가? 이거 치는거 같지 않아 이거? 딱 봐도? 슬레이시야 여길 봐줘야지 슬레이시야 여길 봐줘야지 어 여길 받았으면 다 잡았잖아 아 오케 화내서 미안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한테 랜턴 주는건 어때요? 나한테 랜턴 주는건 어때요? 오케이 돌어 빠졌다 가버렷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가보자 얘들아 격전 다했다 이거 어? 어? 잭스는 텔 없거든 얘들아? 어 나 텔 있을 때 뭐 하면 안되냐 얘들아? 어 이러면 잭스한테 그냥 시간만 주는 꼴인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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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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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랜턴 어 워우스팀 미친 듯이 뛰는 중 아니 개같이 오하하 아니 아니 아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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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무 센데? 어 아 자세레 어 아 아 아 제발, 개야. 그렇지. 옳지, 옳지. 거기까지 그래. 기다려. 아, 근데 레시어 좀 불인 것 같지 않아? 여기가 상대 2조합일 때, 아니 지금 그 불이면 그냥 뒤로 라인 붕괴 아닌가? 쇼진,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내가 제낄 것 같은데? 서로 같은 생각하나요? 아니, 보이소 잘리면 어떡해? 막았지? 나이스! 나이스! 유 нещў 바로 갑시다. 아니, 솔직히 근데 방금 그 불이었으면 결국 풀피다. 인정...? 아 누인정이예요? 오케이 어어? 따다다다다다 어? 바이그나이트 진 잘하네 맵을 크게 쓰네 게임이 넘어오니까 조용해진 팀원들 진짜 좋다 좋아 와 이게 리그오브레전드의 매력이지 어 어 여기여기여기 슬리프샷 웬턴 그렇지 오쏠 이게 정신이 나갔나 여기 니코 아마 000000 아이 그.. 아 넷쇼 맛있긴 한데? 디누준 그 불 가자 그 불! 아이 뭐 그 불 뭐 넷쇼 고민하면 뭐해 둘 다 챙겨줄게 일로와 난 둘 다 그대로 바론까지 빙찍지 마라 가버려 빙찍지 마라 와 딜버저 이거 말이 되나요? 동 서 남 여녀 걔레 아니 상대가 잭스여도 넷쇼가 그냥 맞나요? 재혁학생 인정할게 일단은 진 좋았다 인간이 당편이 걔레 그냥 내 그앤 그냥 무패 어? 스페인 무적함대라고